안녕하세요 정지원입니다. ChatsPT의 경쟁자 세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구글 알아봤고 그 다음에 딥마인드 알아봤고 아무래도 ChatsPT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의 작품이다 보니까 구글하고 딥마인드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일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해놓은 것도 많고 그에 대한 얘기 좀 드렸는데요. 세 번째 시간에는 메타가 최근에 또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했죠. 그리고 언제나 제가 주목하는 회사가 있어요.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이 무슨 학술 발표라든지 뭐 뉴스 같은 데는 잘 안 나오는데 조용하게 엄청 강해요. 언제나 그래 왔거든요.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는 여기는 나중에 M&A 쪽이나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더 높아 보이긴 한데 한 군데 정도 더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ChatsPT가 나왔을 때 가장 욕을 많이 먹으신 분 중에 한 분이죠. 메타, 옛날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에 AI 리서치, 메타의 AI 리서치, 칩 사이언티스트를 맡고 있는 얀누쿤 교수님, 뉴욕대학교 교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뭐 제프리 힌턴 교수님과 함께 제프리 힌턴 교수님이 구글 브레인을 만들어서 구글 AI 조직을 만드신 분이고 그와 함께 양대산맥으로 페이스북이 초기에 AI 투자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ChatsPT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특히 사람들이 너무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ChatsPT는 특별하게 혁명적이지도 않고 뭐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가 다들 아 뭐 제대로 만들어서 공개한 것도 없으면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일부 좀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그렇게 메타가 돈 들여가지고 AI 리서치도 많이 지원하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특별하게 제대로 된 거 내놓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면서 ChatsPT 나오니까 그렇게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아니면 미리미리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었던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드디어 이게 밑밥 간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드디어 메타에서도 Large Language 모델을 조금 더 좋은 것을 발표했죠. 물론 이제 메타가 그 이전에도 OPT라든지 뭐 발표한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성능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그 딱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열심히 이것도 이제 실제로 해봐야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벤치마킹 상에서 좋은 건데 라마라는 애를 발표를 했습니다. 라마 이게 동물 이름 짓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제가 딥마인드와 관련된 Large Language 모델 하면서 친칠라 얘기도 드리고 굉장히 플라밍고 뭐 이렇게 동물 이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메타 AI 에서도 라마 아시죠? 라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고 파운데이션 모델이고 GPT-3 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대화형으로 바꾸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은 람다, 그 다음에 뭐죠? 오픈 AI 같은 챗 GPT 이렇게 되는 건데 65밀리언 파라미터. 그러니까 65면은 650억 개의 파라미터 정도 되는 건데 이게 크면 클수록 모델이 커져서 성능이 좋아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GPT-3가 이거 두 배가 넘어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도 안 되는 사이즈니까 3분의 1 정도 사이즈 정도로 보이는데 그 정도니까 성능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벤치마킹이 자료가 많아서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그냥 표로 잘 정리한 게 이거라서 갖고 와 봤는데요. 라마가 또 재밌는 게 하나는 65밀리언 6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게 제일 크고 되게 작게 7밀리언도 있더라고요. 7밀리언이면 70억 갠데 이거 발표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7밀리언을 발표한 이유는 단일 GPU 같은 거로도 돌릴 수 있게 하겠다. 지금 이게 3배, 4배로 느는 게 아니고요. 이거 학습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기하급수로 늘어요. 엄청 크게 늘거든요. 그래서 돈 없으면 인프라 없으면 이 사업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라마 같은 경우에는 7밀리언짜리, 13밀리언짜리, 33밀리언이니까 330억, 330억, 650밀리언 이렇게 4종류로 내놨고 물론 데이터를 보면 커지면 커질수록 데이터가 좋아지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기존 거 하고 비교를 했더니 GPT3가 원 1750억 개란 말이에요. 1750억 개 파라미터 하는 거 하고 비교해서 그다지 13밀리언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거보다 낫거든요. 그러니까 GPT3보다도 낫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침칠라가 성능이 좋다 그랬잖아요. 딥마인드 거. 침칠라는 파라미터 수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GPT3를 이겼나 전반적으로 훨씬 좋거든요. 침칠라의 성능이 지금까지 보면은 파미아 이건 좀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침칠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작은데도 왜 이렇게 성능이 좋을까 할 때 학습하는 토큰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식으로 했고 아마 아키텍셔도 좀 다를텐데 여튼 침칠라하고 비교를 할 때는 이거보다 좀 작은 65밀리언으로 했을 때 침칠라하고 최소한 비슷하거나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하나 더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만은 오픈소스다 그리고 뭐 이거를 이제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와서 트레이닝도 하고 다운로드 받아 쓸 수 있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GPL 버전 3 라이센스 GPL이 이제 리눅스 같은 거 만들어질 때 라이센스인데 진짜 자유롭게 쓰고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종류거든요. 그러면서 기터브도 공개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 생태계를 만들면서 잘 키워나가겠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나 혹은 이제 구글 딥마인드랑 좀 다르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전략을 좀 차이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의도로 좀 내비친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재밌게 본 게 라마 팀이 거의 대부분 Almost Older 멤버라고 되어 있잖아요. Fair Paris에 있다. 프랑스에 있어요. 프랑스에. 그러니까 영어 쪽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팀이 주축이 돼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영어 서비스 관련된 거는 자기네들이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프랑스어만 하겠습니까? 프랑스어 포함해서 뭐 다국어 관련된 쪽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낫지 않겠냐 라고 하는 걸 좀 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튼 메타 입장에서는 그동안 준비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해왔다는 것을 이제 드디어 보여준 거죠. 그래서 안누쿤이 그냥 단순히 비판한 건 아니고 채찌피티 서비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도 열광을 하니까 우리도 준비한 게 있는데 좀만 준비되면 내놔야지 하고 있다가 이제 약간 초를 치는 발언을 하고 라마를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다만 이 라마를 이용을 해서 채찌피티처럼 또 휴먼 피드백 같은 것도 받고 그래서 좀 대화를 잘 할 수 있게 정제하는 작업 제품으로 만드는 작업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걸 해야 돼요. 여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자로서 메타도 이젠 좀 더 신경을 쓰고 봐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라마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항상 그 뉴스나 또는 논문 이런 데서 잘 안 나오는데 소리 없이 강한 자 이제 아마존 얘기를 드리는데요. 아마존도 이 라지 모델이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리고 이름이 알렉사 알렉사가 이게 원래 서비스 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 알렉사에 붙게 되면은 그 아마존의 스피커 같은 거에도 연동될 수 있고 하니까 여러모로 서비스를 바로 쉽게 디바이스 하고 접목해서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이즈를 20밀리언으로 아까 전에 그 라마 같은 경우에도 작게 했다고 했지만 65밀리언 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다양한 답을 잘 할 수 있게 다국어로 특히 아마 알렉사 같은 경우에 강조를 했던 게 뭐냐 하면은 56개 언항과 이미 지원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언어의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와 관련된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트랜스포머를 쓰지를 않고 시퀀스도 시퀀스라는 걸 썼거든요. 안쪽에 라지 모델 내부에 그게 이제 뭐가 장점이 되냐면 번역하고 서머라이제이션 요약 쪽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쪽에 이제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발표를 했던 거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워낙 채집 PT나 다른 애들이 커서 잘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거를 서비스 모델의 형태로 이제 아마존의 그 클라우드 같은 인프라하고 녹여내는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같이 발표를 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건데요. 울트라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아마존이 사람들이 이것도 잘 모르는데 나중에 또 따로 시간이 되면 AI 반도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존이 AI 반도체도 만들어요. 그중에서 학습 관련된 트레이니움이라고 하는 반도체 있거든요. 여기 보면 트레이니움 칩이라고 있죠. 이런 칩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인퍼런스 하는 인퍼런시아라고 해서 서비스 하기 위한 칩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일반 서비스하고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범용 칩도 만들고 몇 종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트레이니움 같은 경우에 너희도 메타나 딥마인드나 오픈 AI처럼 독자적인 라지 모델 갖고 뭔가 서비스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클러스터로 제공을 하겠다. 그게 울트라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너희들만의 울트라 라지 모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우리 거를 써 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온 디맨드로 서비스 할게 제공을 할게. 역시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기업답죠. 그런 부분에서의 생태계를 굉장히 많이 지원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인지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번에 다루진 않을 거고 조만간 시리즈도 또 다루게 될 건데 영상 부분에서 제너러티브 AI에 굉장히 좋은 기술이 있어요. 거기에도 아마존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아마존은 그래서 클라우드 생태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기업들하고 같이 상생하는 구조를 많이 만들어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SageMaker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아마존의 AI 제품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 위에 AI 서비스를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일종의 패키지 같은 종류인데 아마존 SageMaker를 이용해서 데이터사이어스 팀이 여기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갖다 연결을 해서 여기 보면은 Large Language 모델에 해당하는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와서 학습을 하면 너희들만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아까 하드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 툴킷도 같이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DE 같은 것들을 개발 도구도 제공을 하고 그래서 너희들만의 뭔가를 만들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니까 정말 클라우드 그 자체에 서비스 인프라 형식으로 녹여내는 쪽에 아마존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보여드린 그 Alexa 트레이드 모델 Alexa 모델을 활용을 해서 또 되고 다른 것들을 해도 되는 건데 그런 걸 되게 쉽게 하기 위해서 다이알로그와 관련된 Markup 언어를 표준을 만들었어요. API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런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어떤 세트도 제공을 해서 매우 쉽게 어떤 서비스별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쪽으로 아마존이 가다가 자꾸 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슈 메이킹하는 데에서 있어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엄청 싸우고 있지만 사실 메타는 AI 리서치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또 구글과 함께 잘 끌고 가는 쌍도 마차거든요. 그런 접근을 했다면 아마존은 실속 있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품화를 하고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들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저는 아마존도 생각보다 잘할지 모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Alexa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것이 U.com인데 U.com은 리차드 소초라는 친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스탠포드 출신이고 자연어처리 인공지능 연구자들 중에서 저는 직접 만나본 친구이기도 한데 굉장히 액티브하고 젊고 외향적이에요. 네트워킹도 진짜 잘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이 친구하고 과거로부터 여러 가지를 해 왔거든요. 특히 세일즈포스 닷컴에 마크 베니오프라고 세일즈포스 창업자인데 그 사람이 리차드 소초를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일즈포스에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랩을 만들어서 거기에 AI 리서치를 전담을 시켰거든요. 거기에 AI 리서처로 들어갔다가 마크 베니오프가 마크 베니오프 맞죠. 마크 베니오프가 돈을 수백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분사를 시켜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U.com이에요. U.com은 보시면 채팅이 있고요. 코딩하는 것도 있고요. U.write 이거는 구글 독스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 AI가 들어가 있는 거 이메이진, 쇼핑, 소셜, 코드 컴플릿 이런 식으로 약간 챗GPT 계열 같은 종류의 일종의 포탈 같은 개념? 그런 식으로 되면서 서치 엔진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능 자체는 GPT3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GPT3 기반으로 만들었으니까 나름 괜찮기는 한데 챗GPT 같은 거에 비해서 조금 뭐랄까 그렇게 엄청 좋은 거 같지는 않아. 이런 피드백도 있고요. 다만 구성이라든지 묶어 가지고 서비스를 만든 것 자체는 되게 잘 구성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경쟁에서 얘네들이 따로 사러 남아서 엄청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 않지만 캐스팅 보트를 지고서 어디랑 통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M&A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는 판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세일즈포스터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계 최대의 CRM 클라우드 CRM 사스 서비스를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고요. 얼마든지 뒤에서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많아서 기업 시장 같은 경우에 노려볼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유닷컴도 비교적 좀 눈여겨볼 것이 아닌가 경쟁 구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